오늘은 아주 상소로운 날이 됐죠. 청룡의 해에 그 날에서는 이렇게 백룡이 날이 왔습니다. 이렇게 하얀색이 추가가 되면 좀 영엄하고 또 신묘한 그런 기운이 실리게 됩니다. 보통 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또 암시가 이 속에는 가득 들어있게 됩니다. 청룡의 해에 또 이런 백룡이 날이 왔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그 금반지를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게 되면 이때는 그 또 다른 재물운을 또 강화하는 또 아주 그 강력한 그 풍수 비법이 되어줍니다. 금반지는 그 오행에서 그 금을 상징을 합니다. 금은 그 돈과 재물의 에너지를 크게 끌어당깁니다. 하얀 그 백룡의 날처럼 이런 날에는 금반지의 그 금기운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. 금전적인 그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런 날에는 또 가득 그 방출이 된다는 것입니다. 금반지를 우리가 또 머리맡에 또 머리맡 가까이 두고 자게 되면 이런 그 풍수 배열에서 또 금전운의 그 축적을 부축히게 됩니다. 돈 북의 축적을 또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시도해 봐야죠. 오늘 같은 그 하얀 백룡의 기운이 그 너무 그 상서로운 기운이다 보니 금전적인 그 기회 또한 크게 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백룡의 날 저녁에는 또 이 은색 목걸이를 우리가 또 옆에 두고 자게 되는 것도 돈 북을 또 크게 끌어들입니다. 물론 그 일부러 또 은색 목걸이를 찾을 것까지는 없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은색 목걸이를 그 착용 중이신 분이라면 오늘만큼은 또 손이 닿을 만큼의 그 가까운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이런 날 또 재물의 흐름을 크게 그 원활하게 또 촉진을 합니다. 은은 그 오행에서 그 오행수라고 하는 그 물기운을 또 상징도 합니다. 물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재물운과 깊은 그 연관이 있죠. 이렇게 그 은색 목걸이를 이런 그 백룡의 날에 또 침대 옆에 그 가까이 두고 머리맡에 그 가까이 두고 주무시게 되면 또 재물의 그 흐름이 더욱 촉진된다는 것입니다. 올해가 갖는 그 청룡의 그 강한 기운과 또 어우러지겠죠. 재물운의 그 소통과 또 강화에 크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은색 목걸이는 그 금전적 어려움을 또 우리가 시선에게 만들어주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. 돈 북의 유인마저 원활하게 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.